혹시... 태주 아니니? 맞네, 김태주! 나 이상준이야, 알아보겠어? 울어? 왜 울어? 아니요, 반가워. 근데 혼자 있고 싶은데 좀 가줄래? 김태주! 사람 울고 있는 거 알면서 굳이 아는 척 해야겠어? 난 너 우는 거 몰랐지. 이제 알았으니까 가! 가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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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이 울고 있는데 어디에 가냐? 무슨 일이야? 내가 들어줄게. 의대 유급은 많이들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걸로 갖고 그래. 남해리라고 쉽게 말하네. 예전에 너희 학교에서 촬영할 때 네 생각 많이 했는데. 너 의대 간 거 알고 있었거든. 의대 오고 싶지 않았어. 근데 왜 왔어? 엄마가 원해서. 너... 요즘도 동생들한테 다 양보하면서 살아? 하... 나는... 아빠가 남긴 빚 갚으면서 살아. 하... 그래도 넌 좋겠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벌고 인기도 많고.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 마냥 즐겁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 나도 힘들지. 난 의대가 적성에 안 맞아. 그럼 시험 다시 봐서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뭔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나랑 사귀자. 아... 아... 아파요. 다쳤는데. 미안해. 이상준 괜찮아? 이쪽이야? 괜찮아, 괜찮아. 나랑 사귀자. 너... 너... 꾀병인데? 아니, 꾀병 아닌데. 꾀병인데. 사귀자. 설마? 여긴!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